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오 예수 예수님 예수님 예수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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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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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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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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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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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멘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먹네 그 사랑 면산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우들이 간결같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 받아서 빌을 베푸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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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꿈 내 죄를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죄를 사라여 안이 아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 일에 쏘아 주하기만 모든 내 이슬에 오신실 아신주 오신실 아신주 날마다 사비에 베푸시고 위로 날고 내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 아신주 나의 꿈 강아지 또 손 들고 오신실 아신주 오신실 아신주